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강화해! 이거 강화해 이거 팔지마 자 일단 멕시금 카트레이드 좀 가보겠습니다 자 40억 상당이상 3명 14wc를 19억같이 19억같이 사면됩니다 14wc를 9억원어치 자 하나 자 둘 넷 넷 자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6억 3억원어치 하나만 더 사면됩니다 3억원어치 특성시즌 6명 14wC 3억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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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바로 가자 아 야 인직 사탕기세 형이 줄게 야 근데 이게 패키지를 참여하신 분들 다 줘야 되냐 아니면 그거 한 분만 줘야 되냐 어? 그분들하고 이제 게임 못한 거는 이해 좀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바로 저버려서 원래 이제 인생이 이런 거예요 방송이 다 줘야 돼요? 예 그럼 다 주겠습니다 그럼 마식 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줄게요 그 제가 아이디 어차피 집주 돼 있으니까 제가 충전해서 보내겠습니다 2주 길면 2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보낼게요 마식 빼고 보내겠습니다 한놈 빼고 예 자 그러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선성스키스 올쌤니시 선성 아유 뭘 아유 안삽고 잘못 자 잘못 말해 아니 이게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자꾸 놀아 하니까 야 이거 옷 위에 또 거꾸로 입었어 아이씨 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옷 또 거꾸로 입었네 아이씨 그렇지 오졌다 이번엔 오졌다 자 좋아 구수만 오? 카운트에 7칸 오졌다 오 포크박 이게 한 8억 정도 하면 레전드? 와 와 야 베르칸프 3카와 와 와 그러면 이번에 베르칸프 3카를 돌려보자 이거 기속인데 이거 특정 시즌 유럽 아메리카 최장전 이거 4명 사고 유럽 아메리카 최장 유럽 아메리카 최장 최장전 유럽 아메리카 최장전 유럽 아메리카 최장전 자 일단 싼거 할 ups 3억 아래로 야 이거 싼거 없냐 싼거 다 비싸네 아 이거 57억이라 애매모호한데 아 야 마빠가 싼거 없니? 없다고 천만원짜리 없어? 그래? X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럴 때 안 맞추고 간다 진정한 남자는 안 맞추고 가야돼요 여러분들 진정한 남자는 안 맞추고 가야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빠가 싼거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열받게 매미 소리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더우라고 매미 소리 들으세요 열받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더워 뒤지세요 X나 빡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워 뒤지세요 저 매미 소리 들으면서 더워 뒤지세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X나 이거 들으면 X나 더워 진짜로 자 자 더워 뒤지세요 좋습니다 됐어 진정한 남자는 안 맞추고 갑니다 진정한 남자는 안 맞추고 가요 레전드 오졌다 여 뭐야 나 이렇게 이득 공부 처음이야 요! 그러면 우리는 5원 6화를 견습했을 때 궁금해진 게 많을 겁니다. 과연 5원 6화를 견습으로 했을 때 그건 에바라고요? 에바는 제 옛날에 영어과 다닐 때 저 같이 영어 공부했던 후배 이름이 에바였고요. 노잼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저 오늘 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칠카 강화요? 오늘 강화되는 거 봤습니까? 칠카 강화 X도 안 되는데 오늘? 여기에 강포도 없어, 여기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친놈 노잼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하면 한 명 봅니다. 고객님 좋습니다. 자, 가보자. 아니, 칠카 터진다니까. 그리고 5원 금카대면 팔리지도 않아. 그래. 가자! 어? 설마 중국 금카? 야, 설마 중국 금카냐? 야, 설마 중국 금카냐? 설마 중국 금카야? 어? 오, 씨발. 바클린 금카. 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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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자. 오, 토마스 밀러. 시먼. 아으 씨. 아으 씨. 아으. 자. 제가 이거 하나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토니 영입 좀 해야 되거든요. 토니 좀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토니 금카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토니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본캐 게임하는 거에 제가 이거 좀 가야 돼요. 그렇지, 육사로 만들고 7호로 가자. 그래, 그렇지, 육사로 만들고. 자. 자. 방 또 없어, 설마? 아, 씨. 아, 이거 조금 붙여야 되는데. 아, 이거 조금 붙여야 되는데. 필요한 건 빈어막을 비로맨 복제. 화내면 복제. 자 또 반대는 컵쟁. 차 노래만이 패닝을 풀어줄 배 또 복제. 퓨신이 퓨신인 거르면은 퓨신 아니야. 퓨신은 퓨신인 퓨신처럼. 퓨신인 걸 몰라야 퓨신. 퓨신 눈에 모두가 퓨신. 모두 모두에게 모두가 퓨신. 발사면 꼭 제게 속된 자기 복제. 야, 내가 봤을 때 이제 강포가 없으면 강화가 아예 안 되는 거 같아, 맞지?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 진짜로. 아... 아...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진짜. 너무 심각해.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우, 진짜 피파올라인 진짜. 그러니까 이건 현질을 하는 사람만 다 먹고 살라는 얘기야. 자기가 강포가 없으면 강화하지 마세요.